야, 인쇄사. 뒷골목은 여전히 인쇄사가 있구나, 여기. 을지로에 이제 옛날에 대형 인쇄소가 하나 있어, 뒤쪽에. 근데 여기 약간 정겹다. 옛날 건물이. 그치? 와, 진짜 그대로야. 자, 이 역사의 흔적이 많은 이 인쇄골목 근처에 있는데 여기 왜 왔느냐. 가성비의 맡김차림 특집 두 번째로. 가성비. 바로 저희의 입을 맛있게 채우면서 지갑도 지켜주는 아주 의미 있는 맡김차림입니다. 손맛 좋은 이모가 그날의 싱싱한 재료와 자신 있는 메뉴를 골라 골라서 만드는 특별한 메뉴. 뭘 먹어야 되지 할 때 바로 알아서 준다는 이모의 손 큰 음식 한 상. 바로 이모카색. 삼겹살인가 봐. 삼겹살 아니에요, 에레갈비. 아, 그래? 지금 딱 보여요, 시야에서. 이모 그림이 있는 고양이 에레이에요? 여러분, 에레갈비입니다. 첫 판부터 에레갈비야. 그냥 집에 에레갈비가 남길래 그냥 쟤 봤어. 아유, 좋다. 이거 먹어도 되지 않나? 소자나. 먹어도 돼? 이거 타기 전에 먹어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모 양념 좋다. 물 못 먹다가 물 마신 사람처럼 리액션이 나오네. 정말 너무 맛있다. 알지. 달콤한 에레갈비의 아삭한 백합두기. 와, 양념게장이에요? 와, 대박이다. 양념을 그냥. 우와, 이거 꽉 찼다. 쏟아넣네, 쏟아넣어. 벌써 박수야? 양념 비가 막. 꿀맛이다, 꿀맛이다 이거. 이야, 이모 손맛이 대박이네. 김이 꽉 찼는 사유.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모, 양념게장 미쳤어. 와... 야, 지금 나 지금 약간 정신줄 났어. 아니, 근데 진짜 다 이성 잃은 느낌인데요? 세 분 다? 침착해. 침착해. 정신줄 났어요. 아니, 이모 여기 사람 잡게인데요.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와... 저 앞에 무서운 여어가 이거 둘 먹으니까 정신을 못 차겠어. 이게 사이드가 아니라 다 메인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계속 왔다 왔다 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와... 자꾸 안 듣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이모 안 해요. 방송 안 해요. 이모가 진짜 그냥 먹으러 왔어요. 나 개프콘이잖아. 와... 이게 진짜 미친다. 와, 미친다. 이거 미쳐요. 맞네. 푸권이 형 또 좋아하는 거 만나면 또 저에게 또. 미쳐요. 여러분 여기 오지 마요. 오지 말래? 많이 오지 마세요. 나도 좀 와서 같이 먹게. 와... 여기 양념에도 지금 게장이 어느 정도 묻어있기 때문에 꾸덕꾸덕해지는 거야, 약간. 꾸덕꾸덕 이렇게 약간. 그렇게 많이 하면 짜지 않을까? 안 짜요. 이렇게 더 먹어도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밸런스가 맞아버려요, 이렇게. 와... 양념을 다 먹었어. 한번 해도 돼요? 한번 해도 돼? 그냥.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한번 하자. 한번 가자, 한번 가자. 한번 가자. 이렇게 했어? 저도 살짝만 풀게, 살짝만. 그리고 밥에 살짝 비벼 먹어야겠다. 그렇게 맛있다고? 정말 맛있어. 그냥 양념인데 그렇게 맛있다고? 저 지금 양념... 아, 이모 진짜 와... 이모 양념, 양념 진짜 지린다. 너는 혼자 어디서 비빔밥이 나왔냐? 그래? 다 갔겠다. 어머. 그런데 우리 갑자기 먹다가 호박전 나올 거야? 호박전이네. 이모님, 이거 호박전이에요? 네, 네.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호박전이면? 호박전이요. 아니요. 호박전을... 오이 같이 썰었다, 호박전을. 그러니까... 뭐야, 약간 사전... 어새살기가 드시네. 여기 그냥 다 자라는데, 나. 진짜요? 진짜 다 자라는데. 씹으면 그냥 호박즙이 확 퍼져, 그 향이. 튀기면만 살짝 입힌. 그냥 썰어놓은 호박. 얇은데도 안에가 촉촉하다고. 이건 그냥 샘브르가 착착한 거야, 그냥.